글 글 정말 좋던데요? 아, 원장이요? 작가님만 괜찮으시면 상반기에 바로 출간했으면 하는데, 어떠세요? 나는 자기가 진짜로 글 쓰는 거에 잔액이 있다고 생각해요 축하드려요 12주 되셨네요 네? 글이 조금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임신 중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단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 엄마까지는 못해 이제 슬슬 원장 직학 따라야지 나도 시작이야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야 진짜 이럴 거야?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아이기도 해 혹시 보호자 있으신가요? 너 진짜 이기적이다 와 이기적이면 안 되나요? 아, 이기적이야 혹시 너가 이제 아, 이기적이야 감사합니다.